북한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자기 특정 보도입니다 이미 며칠 사이에 몇 분의 유튜버들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상당히 고위급 간부 한 사람이 탈북을 했고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워싱턴 타임즈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이 글을 쓴 분이 정말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를 이미 간단하게 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그랬지만 제가 편지 길이가 A4 영지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북한 핵의 최종 해법이라고 썼는데 바로 이 편지 내용이 북한 핵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숫자를 하나 확인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나토 국가들이 다해서 29개입니다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국방비를 5,300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300억 달러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610조 원 그래서 각국이 다 골고루 나눠서 낼 경우에도 22조 원 정도를 더 내는 것에 맞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탈북자가 보낸 편지가 워싱턴 타임스 12월 11일자에 특종으로 나왔습니다 익스클루시브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다른 신문에 안 내고 자기만 났다라는 것인데 그 신문 기사 제목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일레벨 노스코리안 디펙터 인플루어스 트럼프 투 포멘트 쿠 텔스 프레지던트 히스 빈 듀읍트 고위급의 북한 탈북자가 디펙터라는 건 이제 나라를 버리고 나온 사람이죠 인플루어스 트럼프 투 포멘트 쿠 북한의 꾸테타를 야기시키도록 이제 트럼프한테 종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김정은에 의해서 바보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속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편지 본문까지 전부 다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 백악관에서는 이 편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문은 지난 18개월 동안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진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편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가 탈북자가 보낸 편지가 상당히 고위급한테 전달됐다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투 소스 이스 베리파이드 두 군데의 소스가 증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탈북자의 편지가 트럼프의 아주 최고급 북한 문제 담당 정책 보좌관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데피티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매튜 포팅거 매튜 포팅거라는 국가안보부보좌관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시큐리티 카우슬 애시아 디렉터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책임자인 앨리슨 후커 이 두 사람한테 이 편지가 보내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가 이런 상당히 놀라운 기사를 낼 때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세 가지 경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한 결과 이 사람은 정말로 이분이 여기서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상당히 고위급 간부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간 편지가 바깥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제 그 허락을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쓰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이거 내가 쓴 거니까 신문에 내주셔 그러면 신문에 내주지 않겠죠 아마도 백악관의 상당히 고위급이 이 편지 신문에 내도 된다라고 아마 허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안위를 걱정을 해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전문을 워싱턴 타임스가 이제 계절을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워싱턴 포스트하고는 다른 신문인데 워싱턴에 가보면 가판대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워싱턴 타임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받아보는 사람은 많은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주 완전히 민주당 신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워싱턴 타임스는 상당히 보수 성향을 가진 신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관찰이 100% 중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워싱턴에 드문드문 출장을 갔을 때 중간에 점심때 시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미국의 관리들이 와서 신문을 밥 먹으면서 보는데 압도적으로 워싱턴 타임스 신문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판대에 압도적으로 많이 진열되어 있는 신문이 워싱턴 타임스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저자가 보낸 사람은 날짜가 2019년 11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도날드 제이 트럼프 해가지고 이제 백악관 주소가 다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은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북한에서 탈북한 관리인데 북한에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30년 이상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제가 100% 번역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90% 이상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읽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영어로 읽어드리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북한 정부에서 근무했고 누구보다도 북한 정권의 진정한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난 2년 동안에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데 대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gret 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랜 생각 끝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첫 번째 임기 이전에 내년에 1년 남았죠 2021년 1월 20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첫 번째 임기가 첫 번째 임기 이전 어떻게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1년 이내 앞으로 금년이 다 가니까 1년 조금 하고 며칠이 남은 것이죠 이내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나는 북한에서 50년 이상 살았고 30년 이상 정권의 핵심 노동당의 관리로 일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75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할아버지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일관성에 관해서는 타의 추적을 불안한 정권입니다 그곳에서 3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서 나는 북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 누구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 약점을 알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의 조언을 들으신다면 북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주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말인데 그 1페이지 하단보에 나오는데 그거 제가 일단 영어로 읽고 해서 그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아주 결정적인 얘기란 것이죠 김정은이 권제에 남아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북한 핵을 얘기하면서 북한이 핵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남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안 되면 조카 통일을 가능케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1. 포기하면 지가 죽는다 2. 포기하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끝난다 3. 그것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을 조카 통일할 수 없다 세 가지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 졌죠 북한이 다 졌는데 그런데도 대한민국에게 오히려 큰 소리치고 압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느냐 아니죠 둘째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을 보호하고 적의 선제타격을 막는 마지막 수단이며 앞으로 50년 동안 자신의 권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보호하고 여기서 적의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미국도 포함되는 겁니다 미국을 북한이 핵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 미국의 선제타격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50년 동안 자신의 권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그는 인민, 당, 군부의 신뢰를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만드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온갖 홀벗고 굶주리는데 그 홀벗고 굶주리는 것을 핵폭탄을 만드는 이유로 정당화 시킨 겁니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배고픈 걸 좀 참아달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난 3세대에 걸쳐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며 개발한 정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람들을 굶어가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밥도 굶어가면서 그래서 굶어 죽으면서 만든 핵무기를 돈을 줄 테니까 쌀을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만들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북한 전체가 핵 개발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가가 가난하고 인민이 고통받지만 인민의 안전과 한반도 전체를 공산통일하기 위해 핵무기와 군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인민을 다독거렸습니다 인민을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핵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계획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계획표입니다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의 패턴을 답습하며 당신과 미국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유라고 쓴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는 지난 25년 동안 즉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1994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바로 김일성이가 바로 죽은 그해 가을입니다 제네바에서 10월 달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든가 또 미국도 핵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이 핵을 그만 만들 것이다 라고 나 뭐 좋아하고 그랬죠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결코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라는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북한의 비핵화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뜻입니다 예로써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의 결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제네바 합의 1994년에 내렸을 때 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북한 간부들한테 김정일이가 아주 후하게 파티도 열어주고 대접을 해줬습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며 그렇죠 서방층은 이제 야 이제 북한이 핵을 없앤다 그랬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200만 킬로와트의 경수로 발전소를 공짜로 얻게 되었다 이 발전소 하나 져주는데 달러로 46억 달러짜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5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져준다고 그랬고 셋째는 매년 경수로 발전소가 완성될 때까지 중류를 50만 톤씩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엘리트들은 미국의 관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전우들 돌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무렵에 북한 핵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북한이 전기가 없어서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로서 전쟁하려고 핵을 만드는데 우리가 발전소 줘줄 테니까 핵폭탄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냐라고 저는 강력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그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데 클린턴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저거 경수로 발전소 줘줘 저거 끝까지 줘줄 필요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에 저거 무너질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지지 않고 94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25년이 된 것이죠 여기 이 저자가 25년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94년부터 이제 2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지난 20년 동안 김 씨 정권에 의해 속임을 당했는데 김 씨 정권이 계속 속였다는 소리죠 이는 그들이 북한의 김 씨 정권과 그들의 전략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량의 돈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관리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반역자로 몰려 처단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관리들이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이제 핵을 그만 만들게 되었다고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북한의 핵을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기여를 한 여기서 그 영어로는 트레이터라고 썼습니다 반역자 반역자와 마찬가지를 한 것인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전부 다 다 사형을 당했을 거다 하는 얘기죠 영어로 그냥 읽으면 If these has been North Korean policymakers They would have been executed as traitors 그들은 반역자의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는 것과 궁극적으로 미국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결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안 써요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합의문에도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써 있는데 북한이 정의하는 그 용어에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이 평양 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사인을 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에 사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 신문에는 문재인은 뺐다고 합니다 이름을 그런데 이 본문에는 문재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대통령을 속였습니다 영어로는 보스, 문재인, 앤드, 김정은 트릭트, the US President 미국의 대통령을 트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김정은은 비핵화에 약속을 했지만 지난 1년 5개월 동안 단 한 발의 핵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SLBM 실험을 하며 더욱 진전된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 편지 받으면 마음이 씁쓸할 거예요 단 한 가지 남은 것이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안 쐈잖아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김 씨 정권과의 협상 결과는 결코 대화만으로는 완전한 북핵 비핵화를 이루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The result of negotiation with the Kim regime over the past 25 years have scientifically proven that it will never complete denuclearization through dialogue 말, 대화만 가지고 북한의 핵 비핵화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라도 강한 지도자를 지지합니다 트럼프가 강력한 지도자라고 저자가 또 써준 겁니다 대중국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하십시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꽤 잘하고 중국이 지금 허덕거리고 있고 중국이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줄이겠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북한은 귀하께서 심정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사회주의 환상적 유사 종교 집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본질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환상적 사회주의 체제는 75년 동안 국가를 고립시켰으며 2,500만 인민을 폐쇄된 공간에 가두었고 잔인한 처형을 자행했으며 김 씨 정권의 폭정은 자유와 이데올로기, 인권 심지어 종교 자유까지 말살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한 말을 상당히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 인권, 종교 자유 이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을 비전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거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이것은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국제정치학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 국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아는 입장에서 쓴 겁니다 At this moment, North Koreans are locked in huge jails and filled with anger and hatred toward 김정은 북한 국민들 전체가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러 갈 때 그리고 미국이 드문드문 대한민국의 전문가들한테 미국 사람들이 묻습니다 미군이 만약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접수하면 북한 주민들이 환영할 거냐, 덴배들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북한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북한 국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북한에 들어오면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할 거냐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께서는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만 그렇죠 한 장거리 미사일하고 이런 걸 한 1년 정도 막은 것이죠 그는 아직도 대화를 하는 마당에 뒷전해서 핵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귀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조로 인한 고통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 때문에 자기네가 힘들다는 얘기죠 북한 국민들에게 장기전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때문에 우리가 다 못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력갱생을 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관광수입을 통해 제재를 돌파하고자 두 곳의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원산 금강산 지역입니다 그럴 경우 그는 자신의 정권을 지탱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현대가 지은 건물 다 보기 싫으니까 뿌시라고 그랬죠 그 뿌시는 이유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국적인 스태를 좀 없애고 주로 중국 관광객이겠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금강산 지역, 원산 금강산 지역 관광시설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딸러 가지고 일단 김정은 정권은 지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는 또한 사이버 해킹을 통해 돈을 갈취하고 궁정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국민경제는 다 죽었습니다 국민경제는 이제 사실상 없고 국민경제라고 있는 것이 지하경제인데 장마당 경제죠 북한에서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정권만 살겠다는 게 궁정경제인데 궁정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돈을 갈취해가지고 그러나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 빠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저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이디어를 대는 겁니다 먼저 북한의 관광과 사이버 해킹을 전면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심리전과 군사적 압박 작전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승리할 수 있으며 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김정은의 돈줄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관광 사업과 불법적인 사이버 행동에 대해 완전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국을 압박을 가해서 관광객을 못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김정은은 관광 사업과 해킹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관광 사업하고 해킹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거를 통해서 딸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백두산 원산 금강산 관광구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둘째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 미국의 경제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셔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북한이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저는 이제 조금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이들을 미국의 경제사절단이 금년 12월에 북한에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 사절단은 북한 주민들한테 현실을 인식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좋을 것입니다 가서 다니면서 북한의 회사 같은 것을 보고 북한의 산업시설을 이제 미국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라는 얘기죠 만약 미국의 기업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를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쇼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산업박례매 같은 것까지는 안 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한번 해보면 그거는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대한 센세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북한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하노이 회당 갈 때 이번에 그 수령님이 가서 이제 미국의 제재를 이제 막으면 이제 북한은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산되더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런 효과를 미국이 가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김정근이 거부하겠죠 바로 그 거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김정근 정권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방법에 치중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제안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뭐 참 그렇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방안은 미국 정부가 성공을 이루고 갈 때까지 어떤 경우라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강력한 방안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관광을 못하게 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경제사절단을 보내라는 건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방안은 삐라든 건 물론 삐라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종이 이게 덜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뭐 선정 같은 거한테 삐라로 뿌리면 따라가서 죽고 그랬는데 가장 강력한 방안은 삐라 등은 물론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대북 심리전입니다 그렇죠 북한에 지금 현재 650만 대의 휴대폰이 있으며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DVD,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집집마다 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는 피를 흘리지 않는 작전이며 핵무기와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게 되고 김정은의 본질을 알게 되면 대어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권을 미국이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엎어치게 만들라는 그 얘기죠 김정은 정권은 70년 이상 북한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갈구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반인류적인 통치에 분노하고 있으며 압제의 멍해에서 풀려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외부 세계의 정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건 뭐 맞는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테레비 연속극 같은 거 한 달만 보면 북한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시정권은 그들의 고통은 미국 때문이라고 교육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반미주의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효과적인 정보작전 영향력 작전을 통해 이게 정보작전이라는 건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정보를 알려주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제가 영어를 곧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정보작전 영향력 작전을 통해 모든 돈을 핵 개발에 쏟아붓고 굶어 죽는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에만 신경 쓰는 김정은 때문에 어둠 속에서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깨닫게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The Information and Influence Campaign 그렇죠 정보 캠페인, 영향력 캠페인 We'll allow North Korean Elite 북한의 엘리트라든가 Military Generals, 장군이라든가 And Residents,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Who are disillusioned by 김정은's brutal reign of terror And repressive regime 북한의 아주 잔인한 테러 정권 밑에서 그냥 disillusion, 그냥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To replace the dictator 그 독재자를 갈아치우고 Replace, 갈아치우고 And establish a new regime for justice and freedom 자유와 정의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Information하고 Influence 캠페인을 해서 전 북한에서 지금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트라든가 장군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이런 사람 마음을 동하게 해서 저 dictator를 쭉 겨나게 하고 그리고 정의와 자유의 정권을 수립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독재자를 교체하고 정의와 자유에 기반한 정권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평양 및 대도시 군사령부가 있는 곳에 이 작전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는 Death Blow to the Nuclear Obsessed Leader 김정은 오직 핵에 매달려 있는 독재자 김정은에게 Death Blow,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Giving off to all residents 그리고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And at the same time, leading to the birth of a new political system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북한 정권을 김정은을 날려버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새 정치체계가 들어설 경우 미국은 다음번 북한 지도와 협상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뒤는 뭐 쉬워요 괜찮은 정보가 들었으면 그러면 비핵화할 수 있죠 우리가 북한을 공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정은은 주체 사상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엎어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걸 엎어칠 수가 없습니다 주체 사상에 빚이 없는 그런 지도자라야 북한을 개학개방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폐기를 위해 북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심리전도 하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계속 도발을 할 경우 귀환은 항상 북한의 핵시설 두 군데 때리라고 돼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때리고 또 하나는 핵통제 뉴클리어 코맨드 앤드 콘트롤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하죠 김정은 사무실에서 핵을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사무실도 폭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투 앤드 더 비셔스 서클 비셔스 서클은 뭡니까 악순환이죠 그럼으로써 귀환은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환께서는 2017년 11월 한국국회에서 대단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트럼프가 한국국회에서 한 연설을 소개했죠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천당이 아니오 당신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지옥을 만들어버렸어 하는 그런 얘기와 함께 있는 얘기가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여기서 저자가 북핵은 어떤 위협을 주느냐 하는 얘기를 다 했는데 동부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미국의 본토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핵 확산 행동을 벌여와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한테 핵무기를 확산을 하고 그리고 또 테러리스트들에게도 핵폭탄을 수출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의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그 결과는 9일 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테러리스트한테 핵을 팔아먹었다 그럼 그 테러리스트가 핵을 들고 미국 대도시를 가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김정은이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은 북한 주변에 전개되어야 하며 미국, 일본, 이스라엘의 연합훈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슬픈 일이죠 미국과 일본과 이스라엘의 연합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어디 갔나요? 이 저자가, 이 탈북자가 한국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은 항상 언제라도 이런 뜻입니다 북한의 지휘부 그리고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계획을 행해야만 합니다 영어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that if 김정은 makes another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 핵과 미사일로 장난제를 치면 The US military's strategic asset should be deployed around North Korea 미국의 전략 자산은 북한 주변에 전개되어야 되고 And conduct joint military drills 이제 국제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With the US, Japan and Israel 미국과 이스라엘과 일본군이 연합훈련을 해야 됩니다 And based on circumstances,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The US should conduct always plan for a preemptive strike 먼저 때리는 겁니다 북한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때리는 것 Against North Korean leadership, 북한의 지휘부, 즉 김정은이죠 And nuclear facilities, 핵시설을 먼저 때릴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n excellent example is that Israel destroyed Syrian nuclear facility built by North Korea in 2007 2007년에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에 그 핵시설을 폭격했는데 그 핵시설을 북한이 만들어 주고 있던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선례가 된다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장군들과 엘리트들에게 미국의 막강한 힘을 사전에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삐라를 살포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해서 사전에 김정은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사기를 무너뜨리십시오 지금 효과적인 심리전을 단행하는 것만이 북한의 장군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서 반격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에게 그들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반격을 할 경우 그들은 전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하며 만약 북한이 미국군에 대해 혹은 한미연합군에 대해 이건 뭐냐면 남한을 구경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잘 대우받을 것이며 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북한군과의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오직 핵시설과 핵의 명령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알림으로써 북한군이 반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죽을 경우 북한의 엘리트들은 안정을 유지할 것이며 미국과 유해는 다음번 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들 써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하고 김정은만 공격할 거니까 너네들은 우리한테 대들지 말라라고 사전에 알려라 하는 그 얘기죠 이제 여기 이 사람이 미국이 이런 전쟁을 하고 그럴 때 항상 그걸 우려하는 것이 그 나라 사회가 엉망이 되면 그러면 뒷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중동전쟁을 해가지고 후세인이라든가 오사마 빛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피도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계속 혼란에 남아 있습니다 아프간 그렇고 이라크 그렇고 그런데 이 저자가 아주 참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Here is important information You and your advisors may not know 당신과 당신의 보좌관들이 아마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I have experienced this twice 나는 이런 경우를 두 번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죽는 경우라도 북한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There will be no chaos in North Korea even if the dictator dies 그 독재자가 죽더라도 북한에는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1994년하고 2011년에 경험한 거예요 북한은 이제 타이트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노동당이 전권을 지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첫날 발표하지 않습니다 한 이틀 동안 놔두고 상황이 완전히 자기네들이 장악했다고 생각될 때 김일성이 죽었다고 발표했고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탈북자로서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죽더라도 북한 사회는 저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개화판이 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건드려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아마도 모를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쓴 참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6장에 관해서 쓰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아직 뭐 만났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나를 한번 만나 주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이 공개되는 과정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길게 소개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견해, 이 저자의 견해 상당히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북한 문제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문제를 또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